그대 사람 진실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기쁨을 안겨주어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약속하세요 우리들의 내 사랑이 일어날 때면 맑고 맑은 그 얼굴에 끝이 가득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슬픔을 주지마요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영원히 영원이라고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그대 사랑이 일어날 때면 맑고 맑은 그 얼굴에 끝이 가득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버림을 주지마요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영원히 영원이라고 그대 사람 진실이라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. 옛날에는 일일이 릴 테이블로 했죠. 영화 촬영들 릴 테이블로 하고 너분들 릴 테이블로 하고 우리 레코드 취임들 릴 테이블로 하고 그때는 이런 사고는 없었어요. 지금은 핸드폰으로 주고받으니까 가다가 끊기는 거야. 그래도 장사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. 너는 감사해요. 나는 노래한다. 자, 다음 거 또 끊기지는 않겠지. 그래 갖자 난 노래 혼자서 노래해. 자, 틀어봐야 다음 번지. 오케이. 가자. 아하. 여보, 여러분. 떼창으로.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 떼창. 오케이?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검은 빛은 어디에서 보았을까? 아름다운 꽃이야. 꽃이야. 이렇게 좋은 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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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가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모여내 거북빛을 얹히 해서 와슬가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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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모여내 거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꽃송이 이렇게 좋은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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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좋은 날